야 너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스타킹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는 정말로 제가 샀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실용적인 정보여요. 다음 주에는 속옷 살 거지 너. 나 어떻게 알지. 일부러 지금 컨셉 계속 이런 걸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남자가 생길 때마다 새 속옷을 쇼핑해요. 그 남자의 취향은 어떤 걸까? 이렇게 일종의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들어갈까요? 아, 이 방송하기 점점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아, 확 떨리네. 적응이. 두근두근.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K 33회. 드디어. 제 나이죠.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진짜 나도 긴장된다. 그러니까. 저도 긴장된다. 저희가 왜 긴장하고 있는지는. 가까이 세게 해주세요. 왜 긴장하고 있는지는. 네. 곧 알게 되실 예정이고요. 네. 아, 오늘은 특별히 자기소개부터. 아, 그렇죠. 네. 자기소개를 맨 처음에 하는 게 특별한 방송. 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박새롬입니다. 네. 여기서. 변화가 있죠. 네. 로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로라가 부재중인 관계로. 네. 오늘은 개건 MC죠. 네. 개건 진행자. 오이실허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로라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된 오이실허라고 합니다. 네. 오이실허. 오이를 싫어하신대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이를 싫어하는데. 네 글자 이넴을 다 부르기가 귀찮은 관계로. 네. 오이님이라고. 오이라고. 오이님이라고. 오이를 싫어하지만 오이님이라고. 목소리가 낯익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아부나이니온고에서 그 하카세마이님이 인터뷰를 하셨을 때 뒷부분을 좀 재밌게 통역해서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셨으면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다고 천시자 반응을 받습니다. 오이 싫어하시고요. 아유 세상에. 죄송합니다. 왜 오이 싫어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 저도 오이가 싫어. 네. 오이 싫어님은 저희 딴지카페의 요원이자. 아 그쵸.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오이 싫어님은 딴지카페의 요원이자. 네. 다양한 천의 목소리를 가진 분입니다. 아 그쵸. 각종 목소리가 필요한 곳 어디든 아이 목소리부터. 달려갑니다. 라이트밀 맞죠? 아 맞아요. 라이트밀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팝파이스 방송에. 라이트밀 도시락. 네. 그 라이트밀을 해주신 분. 그때도 되게 웃겼어요. 그때 이제 원래 오시기로 한 여자 성우님께서 임신 후 출산 후에 이제 건망증 약간 그런 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디스해도 됩니까? 아니 이거는. 이건 명확한 사실인데. 아 그분은 속상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상하시죠. 속상하실 거죠. 아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급히 제가 올라가서 편집님이. 어 불러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불러와서. 이렇게 녹음했던 기억이 아니에요. 산후 건망증이라기보단 몸조리를 하시는. 맞아요. 몸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직 미혼이신. 네. 오이시러님이. 오이님이. 땜질을 했습니다. 라이트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어. 저는. 아 이상해요. 우리 회사의. 그. 저는 이 방송에서 제가 의자왕이 된 느낌입니다. 어머나. 들어오시는 여성분들마다. 이렇게 미모가. 아이고. 그렇죠. 아 오이님 최근에 또 벙커 깁스키 모델일 것 같아요. 아 맞네 맞네. 얼굴도 익숙하네. 네. 제가 이번 달 벙커 깁스키 모델입니다. 코에 생크림을 묻히고. 그러니까. 네. 빌라이 미우로. 네. 그 게시판에 무슨 콧볼 미인이라고. 네. 그렇죠. 기괴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콧볼이. 콧볼이 매력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새루미도 모델 출신이잖아요. 벙커 깁스키. 그렇네요. 통합 12호 모델이시죠. 정확하시네요. 뭐 너희끼리 기수 같은 거 있니? 12호 언니. 선배님. 12호 선배님. 또 그거 있잖아요. 무슨 회. 네. 제가 14호. 사조직 한번 합시다. 로미 언니가 12호. 12호 언니가 14호. 동생을 데리고. 네.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두가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훌쩍 기자님이 되게 눈이 촉촉하세요. 그리고 약간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야 옷 갈아입어서 봐봐.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죠. 어 나도. 우리 훌쩍님이랑 나 밤을 짓했어. 그쪽에 가신 게 아니고요? 이것 봐 순수해. 순수해. 어? 5위는 순수하다고 하지. 아 얘가 어제 한 8명 넘게 같이 이렇게. 네. 네. 그 우리 회사 직원분 댁에서 파티를 하고 잤는데. 네. 갑자기 박세름이가 어젯밤에 내일 방송에서 훌쩍님과 밤을 짓었다고 얘기해야지. 아. 지금 얘가 운난마귀가 씌워가지고. 아이고. 지금 검은 사제들 다들 보셨나요? 지금 부마가 필요합니다. 박세름이는 부마가 필요한 상태. 아 그렇구나. 음란 마귀가 씌웠어요. 음란 마귀가 씌웠다. 해줘요. 뭘 해줘. 해줘. 아 근데 확실히. 아이고. 아 여기서 딱 박세름이가 던졌는데. 아 우리 오이님이 못 봤네. 네? 여기서 그 그 이 색드립을 못 받았어. 아 그래요? 아 그. 받아야 되네. 근데 너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이게 너무 편해. 그래요? 여기 로라가 앉아있어서 수면. 더 나갔을 거야. 이러면서. 밤을 지새웠어 이러면. 아. 지난 방송에서도 그 박세름이가 저한테 벗겨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멘트를 쳐가지고. 아 그렇구나. 킵해뒀잖아요. 순간. 그쵸. 내가 한 번 써먹고. 죄송합니다. 순간 실수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방송 아니고. 고품 비극입니다. 여기서 오이가 이렇게 순수 코드로 나간다면. 내가 로라 역할을 할 수 있지. 안 돼. 내가 놀릴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진행자가 여자 진행자를 놀리는 순간. 저는 상암을 써야 돼요. 아이고. 숱한 우리 청취자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문을 못 쓰는 건 아닌데. 지금 써야 될 글이 많은 관계로. 사과문을 잠시 뒤로 깊이 해놓겠습니다. 써놓고 제가 드립을 치겠습니다. 네. 로라가. 여러분 로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어서. 또 실망하실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로라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로라가 또 본업이 있고. 로라는 본업에서도. 이 방송에서의 못지않게.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당연하죠. 인재이기 때문에. 핵심이시죠. 이번엔 빼오지 못했어요. 실패했다. 매번 빼오시나요? 아 빼와야죠. 납치만 안 할 뿐이지. 빼와야 되는데. 못 빼왔어요. 그래서 로라와의 전화통화는. 마음 내키면 이따가. 방송 중에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뉴 페이스가 아니죠. 뉴 보이스. 아 그쵸. 뉴 보이스. 게다가 훌륭한 보이스. 훌륭합니다. 오이님을 모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너무 설레였어요. 그래요? 진짜요? 알겠어요.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시더라고요. 정말요. 방송을 빨리 하고 싶다고. 아 요새 애들이 나를 너무 업신여기면서 알짱알짱 거리다니. 내가 어제 그 직원들 회식에서도 말이야. 어 그 호요요. 네. 그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새파란 호요요가. 욕쟁이 할머니 마냥 저한테 독서를 날려가지고. 아 정말요? 정말요? 야 근데 지금. 아 지금 소비관증을 넘어가야 돼서. 박새롬이가 지금 조사의 흥적을 봤는데. 야 이미 이 단어 자체가 야르테. 아니 이상해. 아니 뭐가 이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 괜찮네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첫 코너입니다. 어느덧 어엿한 코너가 되었어요. 사실 오프닝에 낑겨먹는 존재였는데. 그냥 하자. 박새롬이가 이 코너 준비를 지꺼만 너무 열심히 준비해와요. 정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코너가 되어와버린. 우리 소비관증의 시간. 성스럽게. 우리 사제복 입은 강동원씨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소비관증할 때 정말 간증하는 분위기로. 성스럽게? 성스러운. 성스럽게 말고. 진짜 성스러운 거. 홀리. 홀리하는 마음. 홀리한 거.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 코너는 박새롬이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 하차는 저희들이 먼저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오이님이 또 이제 지난주에 소비. 본인이 어떤 소비를 했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제 간증부터 시작해볼게요. 어떻게 하다보니. 제가 차를 구입한 사실이. 정말. 만천하에. 소문이. 카페까지 퍼져가지고. 오늘 홀장님 차 봤어? 보신 분. 막 이러고. 저희끼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고. 제가 말씀드렸나 보겠는데. 저는 제 차를 회사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쵸. 왜죠? 여기 자동차 주차했는데 아니에요. 아 맞다. 네. 저희. 아 황선수 한번 말씀드렸었네요. 그쵸. 저희 막강 권력자. 네. 저희 반장님. 네. 맞아요. 께서는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사로이 넓지 않은 주차 공간에. 네. 사적으로 주차하시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나. 홍길동처럼. 우리의 사차를. 분명히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그 무거운 테이블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세요. 굉장히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소비관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어. 이제 제가 보험까지 들었잖아요. 당연히. 아. 그렇군요. 네. 네. 차 보험 들었고요. 어. 제가 예전에 영업을 할 때. 중고차를 구입해서. 네. 1년 반 동안 영업을 했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그때는 자동세차 이외의 세차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동세차 이외의 세차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이 제 말을 들었을 때. 빵 터졌거나. 네. 뭐야. 어머어머. 이러신 분들은 최소한 면허증이 있거나. 네. 자차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이님은 자동세차 이외의 세차를 하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어. 그. 글쎄요. 제가 면허가 있긴 한데. 어. 차를 막 굴렸다는 뜻이에요. 막 굴렸다기보다. 뭐. 자동세차를 하는 사람은 차를 막 굴린다는 건 아닌데. 아. 그. 자동세차가 위에 막 그. 나풀나풀나풀하는 천이 막 돌아가잖아요. 네. 네. 기스가 나요. 그게. 잔기스나 실기스 같은 게 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아. 정말요? 네. 그 자동차는 또 표면에 또 매끈매끈한 또 그게 있는데. 아. 자동세차가 편하고 싸긴 한데.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표면이 상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자동세차 이외의 세차를 나름 온다 한 적이 없다는 건. 나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지. 아. 왜냐하면 중고차였으니까. 중고차였는데다가 사실 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저는 차를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영업. 내 영업 도구였던 거지. 물론 난 내 차를 아끼긴 아꼈지만 막 그런 쪽으로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세차를 구입을 했다 보니 제가 수비 간증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세차 용품을 마구잡이로 사드렸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이것저것 샀고요. 일단 뭐 카샴푸. 카샴푸. 자동차 닦는 세제죠. 아. 그리고 베스킷. 물통. 그리고 뭐 융 뭐 저기. 아 맞아 맞아. 천 같은 걸 이렇게 닦는 거. 그리고 뭐 뿌리는 왁스. 자동차 광택용. 그리고 휠 크리너. 자동차 휠 닦는. 네. 이야 많구나. 거기에 뭐 저는 다 산 건 아닌데 제가 산 것만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내부 차량용 청소기. 아 뭐 시트에 먼지 같은 거. 진동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니 청소기지 뭐. 그런 거는 싼 거. 비싼 거는 못 사기 때문에. 그냥 2만 원 안 되는 안쪽으로. 비싼 거 필요 없죠. 그런데.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그 가죽 크리너 같은 거 있죠. 아. 반질반질하게. 보호해주는 거. 네. 그런 거 다 샀더니 한 7만 원 나왔어요. 시발 돈 쓸 때 존나 많아. 풀세트. 풀세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걸 싸놓고 얼마나 손세차를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저도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차 지금 이용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받은 지 한 오늘부로 열흘? 12일 정도 됐네요. 아. 그런데 평일에 거의 차를 쓸 일이 없어요. 회사 걸어다니고 뭐 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뭐 역까지 데려다 주고 뭐 이럴 때나 평일에 쓰고 막 이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새. 네. 비가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한 여섯 번 몰고 나왔는데요. 네. 그중 5일 동안 비가 왔어요. 아이고. 요새 계속 비 와가지고. 아 저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아 지난주인가? 그때도 주말에 또 비가 왔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때만.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세차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차동. 세차한 적이 없다. 아.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이걸 좀 많이 다 달 때까지 썼으면 좋겠는데. 저의 귀찮니즘이 다시 시작되지 않기를. 왜냐하면 이 경우 사놓고 안 쓰면 셀프 호갱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세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노동이죠. 그거 약간 그래서 그 취미를 붙여보려고. 그것도 운동되거든. 그 보면은 옛날에 막 알바 같은 거 찾을 때 보면은 새벽에 세차하는 알바. 그게 굉장히 시급 같은 게 세더라고요. 엄청 아 그래서 노동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그거 정말 제대로 세차하면 진짜 빡세죠. 그런거죠. 아 그렇게 또 생각지 않았던 돈을 피같은 돈을 쓰게 됐고. 와구와구. 아 그리고 하나 더 백팩을 질렀습니다. 이거 워킹 족의 필수품이죠. 네네. 아 걸어다니십니까. 지금 백팩은 완전 그 싼 거 옛날에 그냥 샀던 거고.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귀었고. 이걸 또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는 요새 뭘 사든 간에 방송 소비 간증을 위해서 사기 때문에. 백팩을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서 봤어요. 보고 가격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했죠. 와 근데 가격들이 진짜. 훨씬 싸죠. 대략 제가 찍은 상품이 11만 9천원에서 15만 5천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같은 백화점에서 올린 상품인데. 지역 백. 지역 백화점마다도 다르고. 그 덕분에 어떤 오픈바켓에서는 동의 상품이 얼마인데. 다른 오픈바켓에서는 동의 상품이 더 낮아. 같은 백화점 이름인데. 어느 지점에서 올렸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어쨌든 그 지역 백화점 재고를 배송해 준 거기 때문에 빨리 안 와. 일요일에 결제했는데 아직 배송 출발도 안 했고요. 예상 도착시간은 21일. 그러니까 대략 이번 주 토요일. 아 진짜요? 일주일에. 그게 이제 재고가 나오는 대로. 해외배송 수준이 된 거니? 그렇지. 재고가 쌓인 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오프가보다 대략 한 3, 4만원 싸게. 오프가를 제가 15만 초반대에 봤는데. 제가 이번에 12만원 좀 안 되게. 좀 그거 궁금해요.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샀잖아요. 만약에 한 10만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좀 저렴해. 그러면 얼마 정도면 환불을 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하겠어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애지간에서 산 거는 환불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남자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2만원 안쪽 차이다. 그럼 환불을 안 하려고. 오이시러님은요? 2만원까지? 저는 몇천원까지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원 이상 차이나면 정말 너무 막. 이거는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나도 한 30%. 웬만해서는 저도 환불 안 할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오이시러님이 역시 알뜰하다. 그런 점도 있고. 저는 또 사실 이 말씀 간증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다고 오프라인 매장에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정차니까. 왜냐하면 그 저기 뭐야.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대가 임대료가 있고.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는 건 매장을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이 더 비싸게 팔고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오프매장에서 샀다고 눈탱이 맞은 건 아닌 거죠. 맞아요. 그건 자기 성향에 따라서 환불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그런데 홀장님 말씀대로 요새는 백화점 지점별로 올리다 보니까 지점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빨도 진짜 각 지점은 엄청 심하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 같은 제품인데 진짜 이상하게 찍어서 올리는 데도 있고 되게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데도 있고.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은 그냥 동일한 이미지를 다 쓰더군요. 그 저기 온라인 판매용 이미지. 네. 그런 거 썼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 간편결제가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니은페이 알죠. 아 네네. 대형 포털에서 하는. 니은페이가 엄청 그것도.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편결제 종류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첫 결제 할인 것처럼만 받아도. 진짜 다 합쳐야 5만 원 절약할 수 있거든. 근데 니은페이 같은 경우. 이건 진짜 웃긴 것 같아. A 홈쇼핑. 그러니까 A 쇼핑몰. 홈쇼핑도 겸해서 하는. A라는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A몰. A몰이라고 칩시다. A몰에서 그 가방을 파는데. A몰에서 그 가방을 살 때보다. N페이 쇼핑몰에서 A몰이 올려놓은 상품을 쌀 때. 더 싸. 아. 아직 빠진걸요? N페이 뭐 적용기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분명히 그 N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주나? 모르겠어. 하여튼 더 싼 거야. 그 N페이 이용하라고 그 프로모션을 요새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구조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 이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구나. 그게 사실 간편결제 툴을 적용시키는 게 어렵지 않대요. 기술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미 개발이 다 됐던 건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나 결제보안 이런 쪽 법률이 법률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어마신 각하께서. 풀거라. 천송이 코트를 중국 애들이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바람에. 하는 바람에.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거는 언제든 스타트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 그래서 역시 각하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많이 팔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어마신 각하께서는 쓰리쿠션 효과까지 내시어. 아 좋다. 우리에게까지. 얻어 걸렸다. 은덕을. 이렇게까지. 요새는 각하께 앞에 호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캡사이신 각하. 네? 어떤 의미에서? 요새 그 물대포예요. 정말 톡톡 튀는 시큼한 매력이 있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우 재밌네요. 각하바랑이신가? 그러게. 자 이번엔 또 각하를 패러디한 사진이 벙커 깊숙이 14호에 있습니다. 많이들 구매해 주세요. 정말요? 우리 진행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패러디.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아 그러네. 호흡하듯. 벙커 깊숙이 14호. 셋싹이 보인다. 정말. 아 그럼 오이님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소비를 하셨나요? 아 저는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소비를 한 게 다 식비밖에 없더라고요. 아 좋은 소비죠. 다 먹을 거에만 돈이 나가는. 아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을 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카라를 제가 최근에 샀는데 기존에 쓰지 않았던 타입의 마스카라를 구매를 했어요. 그게 그 화장품 모아놓고 파는 그런 샵들이 있잖아요. 올리브 땡. 네 그 뭐 카놀라영 막 이런데. 카놀라영 센스 있는. 그러니까. 나 못 알아들었어. 나는 그러면. 되게 제국주의자다. 우리 한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포도씨. 포도씨 영. 포도씨 영 귀엽다. 아무튼 그곳에 이제 가서. 마스카라가 떨어져서 사야겠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연말이니까 세일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데는 꼭 연말이라 세일을 하나요. 그냥. 아 그렇죠. 세일 할 게 없으면 또 세일 하죠. 맞아요. 11월인데 연말 세일이라고. 다시 없을 세일이라고 그래서. 왜 연말인데 11월인데 뭐지? 이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마스카라를 봤는데. 제가 원래 항상 구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에 제가 쓰던 마스카라가 가격이 전혀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밖에는 세일을 한다고 써놨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옆에 보니까 그 같은 제품 군에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격은 원래 동일한데.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걸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써보니까 완전 타입이 다른 거예요. 마스카라 타입이. 아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뭐. 워터프루프를 썼었는데. 제가 산 거는 이지 워셔블 타입이었던 거죠. 아 잘 지워지는 거. 이온수에 지워지는. 그런 타입인 건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워터프루프를 사용했을 때는 되게 잘 번졌어요. 왜냐하면 워터프루프가 물만 막아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분이나 땀이 나거나 이런 거예요. 아트매드는 워터프루프 쓰면 완전 난리 난리인데. 수영장만 가셔야 돼요. 게기론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자꾸 번지면 기름에 번지다 보니까 또 워터프루프에서 물이 닿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진 상태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또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워터프루프가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지 워셔버를 쓰니까 안 번지는 거예요 유분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번져서 좋은데 문제는 이게 코팅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속눈썹이 되게 처지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되게 나도 몰랐어요 워터프루프 하면은 물 할 때 모든 것에서 잘 안 지워지는 이거를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워터프루프는 정말 물에만 강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스카라고 땀이나 유분이나 생활적인 그런 번짐은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라이너를 고를 때도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이거 진짜 그렇죠 나도 마스카라가 잘 번져가지고 눈 위에 유분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지? 워터프루프를 쓰는데? 그랬는데 이런 착각이 워터프루프라서 그런 거예요 이지 워셔버를 차라리 쓰는 게 나은데 그러면 이제 컬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참 마스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되게 마스카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 소비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았네요 화장품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세계가 맞아요 맞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죠 네 아 저희 오이님이 또 화장품 검증 하나 하고 계세요 아이고 예 아 그래요? 살짝만 줄줄이 홍보를 자연주의 화장품 네 그 독성이 거의 없는 그런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스킨케어류인가요? 네네 기초 라인 제품 네 그걸 쓰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아유 그렇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네 드디어 메인 이벤트 이거 무슨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뭔가 아이고 야하게 해야 될 것 같잖아 끝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새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헌 직장이 된 그렇죠 이제는 너덜너덜해서 버려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한 9시간 근무를 하는데 힐을 신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땡땡 붙는 거예요 맞아요 땡땡 힐을 피가 다 아래로 쏠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힐을 엄청 잘 신는 스타일이거든요 힐 되게 편하게 신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올 때면은 되게 절룩거리면서 신발이 약간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화장품을 파는 그 종합 거기에 식용유 네 거기에 가가지고 봤는데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압박 스타킹 압박 스타킹 나도 압박 스타킹 날씬하게 해줘서 날씬하게 보이는 그 압박 스타킹을 생각했었는데 의료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종아리까지만 오는 네 아대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해야 되나 좀 아 손목 보호대 같이 니삭스처럼 생겼는데 발가락 부분은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 수면용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신고 자는 거야? 네 자면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진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아니 스타킹 이거 어쨌든 압박을 주는 건데 그냥 스타킹이랑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일반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압박을 주잖아요 스키니진이든 그냥 스타킹이든 네 근데 그거는 똑같은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종아리든 발목이든 무릎이든 네 똑같은 압력을 주는 건데 압박 스타킹 경우에는 뭐 발목 같은 경우에 100%의 압력을 주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 70% 무릎 같은 경우에 30%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다르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매티스로 치면 세븐존 같은 거구만 아 그쵸 부위에 따라서 다른 압력감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에 어느 정도 압력감을 달리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피를 순환시키는데 조금 또 유리하는 거겠죠 그런 건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며칠 신어봤어요 신고 잤다는 얘기죠 네 신고 잤어요 근데 저는 딱히 아 효과 별로? 별로 없어요 가격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산 가격은 사실 근데 그게 인증을 받았다고 적혀있긴 했지만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얼마 차이에요? 일반하고? 15,000원에서 20,000원 이 정도였거든요 일반 스타킹에 대비해서 뭐 한 두 배 차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스타킹에 비해서는 조금 아 혹시? 그거는 고려하기 힘들고 의료용은 근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네 의료용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지마켓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오픈마켓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격대는 이제 조금 더 비싸요 한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정도? 이게 제품이 약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서 효과를 못 보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효능을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게 인간은 적응의 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내가 장시간 서 있어도 조금 붓기가 덜 하게 되고 아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었구나 아니 그것보다 몸이 그냥 맞춘 거죠? 아 그냥 계속 내 삶에 맞춰가는 거죠? 우리 몸은 똑똑하니까 맞아 야 그래도 이게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나처럼 나같은 바보는 어? 내 몸이 적응한 게 아니라 야 이게 압박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역시나 호갱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뭐 압박 스타킹을 장기간 써야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일주일 썼을 때는 그다지 효과는 못 느끼고 아무래도 수면량만 신으면 불편하듯이 좀 불편하잖아요 신고 뭔가를 잔다는 게 그래서 그냥 안 신고 자게 됐어요 박선우 위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의료용 스타킹이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가 있어서 판매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 이 정도가 된다면 아마 약간 가격이 있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네 왜냐면 말 그대로 기능성이 아주 중심인 저기 거시기니까 네 보니까 뭐 아 이 원리가 대단합니다 뭐 스타킹 압박은 조직압을 증가시켜 세포 외액을 모세정맥계로 되돌려주어서 다리 부종과 울혈을 감소시켜준다 안 붙게 한다는 거죠 목적에서 고탄력 의료용 스타킹은 압력을 분배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외국에서도 켈레당 1,200달러니까 뭐 1,20만원 정도 진짜로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그 하지정맥류 걸린 환자들한테 쓰이는 건 그렇게 비싸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치료 목적의 치료 기구니까요 네 이런 그러니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미 선진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하여튼 구매할 수 없... 아 없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해요 네 아 그 정도로 압박이 좀 있나보네 그러니까 이게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죠 여기도 보니까 스타킹의 조직에 가해진 압력전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다루다 보니까요 네 제가 압박을 받고 있네요 하하하하 갔다 오시겠습니까? 이 방송에 코너 속 코너죠 잠시 쉬는 시간을 초량해가지고 다녀오시죠 네 먹고 시작해서 그래 아 근데 압박 스타킹 하니까 말인데 그 보통 좀 날씬해 보이려고 파는 압박 스타킹 있잖아요 네 스타킹인데 미용 목적에?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 네 혹시 사보셨어요? 전 그것만 신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그거를 네 신지 못하겠던데요 아 그래요? 그거를 신다가 정말로 아이씨 안 더러워서 못 신겠다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또 약간 그 샤워고 이제 입잖아요 다 이제 스타킹 신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약간 물기가 남아있으면 또 너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오만 데다가 막 발차기를 해대면서 열심히 신어야 오 그거 진짜 신겨지는데 우리 오이님은 장녀인가요? 장녀입니다 아 역시 인내심이 남다른데 나도 장녀인데 근데 너도 장녀잖아 아 왜 이게 일반화의 오류 아 네 아 난 막내라서 아유 그랬어요? 네 네 어 역시나 박세로미는 간증도 또 스타킹을 골라왔어요 네 왜일까요? 아 진짜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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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소비단이신 아 소비단이신 아니죠 소비단증의 시간을 마무리해보겠고요 네 아 오프닝 소비단신의 단신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네 하나 시작부터 초장부터 듣고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첫 광고 첫 광고는 어 사실 오이시러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 뭔가요? 무엇인가요? 이손공방의 영업이사죠 아이고 네 왜냐하면 저희 딴지마켓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네 네 이손공방 면생리대 아유 이손공방 대표님이 오이시러님의 어머님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손공방의 광고문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네 육성 광고 좋다 육성 광고 천의 목소리의 소유자 네 오이시러님이 직접 이손공방 면생리대 광고 멘트를 날려주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한 면생리대 이손패드 우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사기가 가능하겠네요 무섭다 갑자기 함께 오래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이고 네 순간 얼굴 표정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발성이 약간 달라지네요 네 다른 목소리가 네 다른 목소리로 해봤습니다 네 음 보이스피싱 주의하시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소비단신으로 재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 뭔가요 이 소식을 아실만한 분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소비단신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돈 받고 블로그로 제품 홍보 법원서 철퇴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제목이 정말 이렇습니다 블로거지 사라질까? 블로거지 요새 점점 그 나는 좀 딴지일보 기자로서 화가 나는데 요새는 일반 언론사들도 너무 우리화되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단어를 잘 써 단어를 너무 이제 자유롭게 쓰네 찰지게 블로거지 사라질까? 아이고 돈 받고 써준 것 안 밝히는 건 소비자 기만행이라는 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기사 자체가 좀 자극적이야 봐요 아 첫 줄이 왜 네 잘 봐요 그러니까 첫 줄부터 법원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올리는 블로거지들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아이고 아 법원인가요? 아니면은 의사인가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네 서울고법에서 13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11월 13일에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일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뭐냐면 돈 받고 썼는데 마치 내가 돈 주고 산 것처럼 혹은 내가 내가 알아서 써봤는데 좋았던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희망이죠 뭐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런 홍보성 블로그 밝히지 않은 홍보성 블로그들 때문에 역으로 블로그 자체의 후기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죠 맞아요 네 요새는 그걸 별로 신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잘 안 보죠 그리고 심지어 정말 돈을 받고 했을 것만 같은 쿼리야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맞아요 특정 단어가 되게 많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 그거 기억나요? 영화 트루먼쇼 봤어요? 아 네 봤어요 트루먼쇼 보면은 아 네 이제 트루먼이 사실은 그 방송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네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리얼바라이어티 주인공인 거잖아 네 근데 그 트루먼 와이프는 자기가 배우인 걸 알잖아 네 그 트루먼 인생에서 네 트루먼이랑 막 싸우다가 갑자기 주방에서 기억나요? 아 맞아 주방 세제를 이렇게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막 싸우다가 이걸 들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슨 성분으로 정말 잘 닦이 주방 세제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PPL 어 PPL을 그러니까 갑자기 트루먼이 벙 쪄가지고 짐 캐리가 뭐야 이씨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블로그가 그런 거야 음 자기 생활 블로그인 것처럼 해놨지만 음 맞아요 너무 그 장점에 대한 설명이 어 주구장점 전문적이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 그 한우고기 진짜 제대로 구워서 맛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네 뭐 어디 산 일 플러스 몇 단계 등급을 거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제동을 공정관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적당 적절한 판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어 지금 이제 최근에서야 김한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굉장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애초에 자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움직임 경우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진짜로 확실히 요새 그 엔사 제일 그 대형 포탈에서 네 이런 거를 안 밝히고 하는 블로그들한테 저품질 블로그 이런 걸로 먹여가지고 이제 검색해도 안 뜨게 나중에 뜨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체 해결도 자체 해결을 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좀 진짜 정말 파워블로거는 말이죠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목소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제공을 받은 건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저거 그냥 사실은 공짜로 받거나 돈 주고 써주는 건데 다 좋다고 말해보면 사실 자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티는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블로거로서 사람들에게 영역을 지속하고 싶다 신뢰를 더 얻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서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업체들이 워낙 그 블로그 마케팅이 대세라고 막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이 기사에도 보면은 블로그도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심해요 그 해시태그기는 맞아요 태그를 아주 겁나 걸던던 네 아 그래서 이 홍보업계 관계자의 의하면 블로그를 통한 홍보 대신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젊은 사람이 쓰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어쨌든간 이제부터는 돈 주고 하는 건 돈을 받았다고 네 명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바이럴 마케팅이 정말 뭐 하여튼 이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점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위한 바이럴인가 그러면 이게 인스타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블로그 그렇죠 사실은 블로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바이럴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홍보에서 내가 돈을 받고 혹은 이제 대가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치 아 내가 뭐 오빠가 사줘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적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지 아니면 뭐 아니 저는 요새 그 인스타 그쪽에다가 화장품 명품 화장품 이런 데서도 유명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막 해시태그 엄청 걸고 그래가지고 홍보하는 그 수단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기 싫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쓰는데 맞아요 저 사람들은 공짜로 받고 이런 걸 생각했다고 보면 사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전문 리뷰어들은 당연히 제공을 받고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무료로 제공을 받고 썼다면 그거를 읽는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공짜로 받은 거랑 내 돈 주고 산 거랑은 잣대가 달라 그렇죠 가르기 쉬워 그렇죠 공짜로 받은 거는 조금만 좋아도 괜찮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딴지 마켓 샘플은 무료로 제공 받지만 이거는 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으로 정말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어야 내가 월급을 제대로 잘 받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로 받았어 뭐를 그거랑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네 그랑은 좀 잣대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가일수록 이거는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 이번 주 단신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블랙프라이데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아시아판 블랙프라이 대결 중국의 완패한 한국 근데 중국과 대결을 한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걸 했는데 누가 더 효과적이었냐는 거죠 중국에 광군제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솔로절이죠 네 아 그래요 네 광군제라고 싱글지데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외로운 네 혼자라서 외로운 사람들 그냥 물건이나 질러라 맞아요 이 11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혼자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전통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생긴 빼빼로데이 이런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11월 11일인데 한국은 커플을 위한 맞아 중국은 솔로절이 되죠 솔로절 아 재밌네요 네 아 결과적으로는 광군제로 인해서 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중국은 초대박 내수 부양 효과를 얻었다는 거 엄청난 대박 네 하지만 알죠 우리나라 블랙프라이데이 그게 무슨 블랙프라이데이야 네 정말 검은 네 어 심지어 프라이데이만 한 것도 아니죠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알리바바 인터넷몰 텐마호 홈페이지에서 아 11일 0시를 알린 순간 땅 하고 클릭질이 막 시작했대요 이 얼마만큼 주문이 들어온지를 베이징에 세운 그 매출액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아 시작 1시간 만에 매출액이 5조 3천억을 넘어섰고요 와 역시 대륙이다 1시간 만에 이는 국내 대형 백화점 두 달치 매출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수입니다 에 근데 난 이것도 놀랬어 아 우리나라 국내 대형 백화점은 두 달 동안 5조를 파는구나 아 근데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건 중국에서 1시간 만에 새벽 2시까지 접속장에 와 주문 지원이 반면에 했어요 행사 개시 40분 만에 이건 뭐냐면 알리바바 계열 물류회사 차이냐호에 따르면요 네 행사 개시 40분 만에 배송 주문이 1억 원을 더 하하하하 작년보다 8시간이나 빨라진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때 그래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광군제 네 15조 나왔습니다 하하 15조요? 네 하루 만에 모르겠어요 15조 뭐야 15조면은 네 하루 동안 와 대단하다 작년에도 광군제 때 10조 넘게 나왔다고 기사 나왔다고 봤는데 올해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역시 대륙 실제로 중국도 지금 경기침체 아니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 행사 직후에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정말로 끼쳤죠 이렇게 네 그래서 베이징 모 아파트로 배송을 나온 택배기사 중국분께서는 오늘 배송 물량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아서 심야 배송까지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하하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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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셀프 홍보를 막했어요 아 그렇죠 이것을 실행하신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정례화하겠다 매년 하겠다는 힘찬 포부 밝히시면서 내심 이러다 내년 총선 나오실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체부터 판단까지 셀프로 하시네요 정말 알아서 잘해주신 스마트한 경제부총리님 그래서 근데 확실히 중국의 판이 커졌다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구매대행 엄청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세 번째 단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구매대행 얘기가 나와서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자본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제주도가 아주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특히나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한 번 빵 터지면 그리고 최근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게 폭등했나요 하여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특히나 엔터사 같은 경우도 중국 진출 이슈나 이런 게 터지면 또 기업가치가 갑자기 상승한다거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잘 되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중국이 한 명만 산화 제한 폐지한다 이런 식의 뉴스 나오니까 우리나라 아가방 내지 유아용품 없이 주식이 그 다음 날 막 오르기 시작해요 와 진짜 대박 이게 아주 효과가 실제로 거기에 진출을 하면 돈을 많이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효과 때문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라고 하죠 투자 심리 혹은 투기 심리가 막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런 이슈만 빵 터지면 돈이 막 몰려드는 거야 주식이 오른다는 건 그 주식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 회사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돈이 쏠리는 거야 그냥 중국 뭐만 이렇게 물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삼이사도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거죠 사업적으로 요거 한탕 해먹기 좋은 거지 아 그렇네 나쁘게 말하면 마치 옛날 우리나라 IT 열풍 볼 때 그 닷컴 주식들 막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것처럼 아 하여튼 이게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종속적으로 너무 이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이 경제적 병자우란이 시작됐다 라고 표현하신 분 멋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화장품 업계 뿐만이 아니라 엔터도 말할 것도 없고 또 게임사들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뭐 기술력이나 내공은 있는데 갑자기 좀 어려워서 넘어가게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 중국 자본이 실제로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 게임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던가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벤져스 2었나 3었나가 중국 영화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 자본이 네 중국의 투자 지분이 훨씬 높아서 아마 중국 영화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화로 돼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말 굴지의 게임 회사죠 엔사 네 으흠흠 네 알죠 네 제가 알기로 이 회사의 2대 주 증가가 아마 텐센트일 겁니다 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텐센트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연출하시는 분들도 중국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돈을 많은 연봉을 주시고 그런 것도 그렇고 기술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시는 거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좋은 합작이나 이런 성과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야 뭐 두말할 너희 역시 좋은데 분명 이렇게 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막 저기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삼 이사들이 다 모여러면서 거기에는 파리도 꼬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많은 돈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가면은 우리나라 손해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측에서도 좀 기술의 인력의 투자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 걱정이 사실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벌써부터 아까 우리 각하 얘기도 했지만 네 천송이 코트 팔라고 규제가 바뀌고 좋죠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맞춰 치우치는 뭐 치우치기도 하고 아 좀 기왕에 하는 거면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종국에는 그걸 그런 쪽으로도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정책 자체가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지금 뭐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단시는 우리 오이님께서 네 저보다 훨씬 단한 곱디고운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명품 브랜드 캐릭터와 손잡으면 완판 행진 어머 이고요 소제목으로 유통가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열풍이라고 써있네요 어 그냥 유통가의 무슨 캐릭터랑 그 일종의 합작하시네요 합작해서 이 두 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요새 한창 핫한 그 공차랑 르크루제라는 브랜드 아 르크루제 아세요? 네 르크루제 들어봤어요 주부들의 먹었자는 브랜드인가요? 르크루제에서 냄비도 나오고 프랑스 브랜드인데 주방용품 관련 프랑스 주방기구 브랜드 네 네 네 그런 브랜드에서 이제 공차랑 콜라보를 해서 머그컵을 제작을 했는데 이틀 만에 1만 세트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군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 공차의 본고장인 대만에 나온 건가? 이 공차 브랜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차 브랜드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져온 거니까 그쪽에 나온 거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한국에 공차라는 브랜드가 아 그게 원래 대만 브랜드요? 브랜드 자체가? 네네네 대만 발 브랜드인데 아 한국에서 그 공차 티라떼랑 모르크루제 머그잔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48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대박이구만요 하나는 또 요새 저희 카페팀 아르바이트생들도 난리가 났던 맥도날드 콜라보 아 진짜요? 만화 원피스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캐피밀 세트에 원피스 피규어를 증정하는 회사가 있었죠 이거 내놓자 맞아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진짜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진짜 나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박사님이 알잖아요 제 취미 어 그렇죠 피규어 뽑기 아 정말요 아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나요 아 주변에 괜찮은 게 없어 괜찮은 게 없나요 이 연복기 기계가 아 주기적으로 뽑으시나요 내 구미를 담기는 게 없어요 아이고 그 예전에 집에서는 어 제가 집 앞에 있는 이 연복기 기계를 털었어요 거의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저도 알게 알았죠 뭔가요 이 원피스 맥도날드 원피스 컬렉션이 나왔다는 거 어 구매하셨나요 이걸 해서 뭐 저기 뭐야 빅맥인가 뭐 먹으면 해피밀 세트 해피밀 먹으면 3천원에 판다 그랬나 네네네 어 저는 구매하셨나요 제가 너무 많은 햄버거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우회 방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아까 내가 구매대행 얘기했죠 네 알리 모모프레스를 통해서 구매대행 하셨어요 구매대행으로 피규어를 이 피규어 세트를 구매했어요 진짜 이 먹으면 할 수 있는 모든 피규어 한 세트를 대략 우리나라 돈 3만 2천원 정도에 팔더라고 네 맞아요 이게 더 저렴하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사실 그렇게 햄버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햄버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은 3천원 플러스 하면은 네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냥 햄버거 버려도 이게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 세트 다 주는 게 아니잖아 아 다 합해서 나는 이거 다 받거든 아 그리고 이게 햄버거가 내장은 그걸로 줘요 쿠폰으로 햄버거로 주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그냥 사시고 내장은 주변에 뿌려도 되거든요 싫어 아 싫어 네 뭐 그래도 값싸게 아이고 다 팔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거의 다 팔렸고 이제 첫날에는 세트로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틀째부터는 개별로 판매를 했는데 개별로 판매하는 것도 이제 며칠 만에 일부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H&M 이것도 아 이거 유명하죠 네 H&M과 발망의 콜라보 발망이 뭐예요? 명품 브랜드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출시 3시간 만에 원판 이거는 진짜로 난리가 났었죠 H&M은 매년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줄 서고 난리 나는데 기사 보니까 뭐 며칠 동안 줄을 서가지고 펜트 쳐놓고 네 또 이거 이런 콜라보레이션에 네 한정판이다 보니까 문제가 네 그 리셀러 맞아요 리셀러 아 더 더 팔기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스파 브랜드가 그 일부 명품 브랜드와 브랜드와 합작을 하는 게 네 자기 정책상에 맞는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의 그 디자이너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도 보통 이제 매년 아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자체 상품을 실시하는 거야? 네 브랜드를 따른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콜라보를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면 왠지 H&M도 그 명품 브랜드급의 어떤 브랜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나는 그 지점에서 약간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스파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명품 브랜드 네 이런 것과의 약간의 대척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막 그 브랜드 파워에 기대지 않고 네 네 그래서 막 보통 이렇게 마크도 없잖아요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자기 정책성을 그 스파 브랜드 자체의 그것과는 좀 맞지 않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 있죠 제가 이 발망 H&M 콜라보한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했던 저희 그 딴지 옆에 계시는 엠모 식당의 사장님께 인터뷰를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정말요? 네 제가 이 대본을 보고 H&M 발망 콜라보에 나온 제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냐 구매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하셔야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발망 제품이 기본적으로 바지는 4,500만 원대 아 그러니까 바지가 8,90만 원대고 코트가 4,500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라보로 나온 제품들이 거의 90에서 95%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대요 대신에 디자인은 거의 발망스러운 디자인 누가 봐도 이건 발망, 발망 핏 막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이 디자인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예전에 콜라보 한 것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원래 하던 건데 H&M과 콜라보를 한 제품은 1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약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 한번 의문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발망의 카피 제품과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카피 제품이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발망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제품인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요 그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 발망 특유의 어떤 디자인 포인트를 되게 잘 살린 그런 제품들 위주로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이 있죠 확실히 이걸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약간 실생활의 아니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이해가 뭔가 느낌이 안 오시네 아니 진짜 왔어요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구매에 성공을 하셨나요? 네 근데 이 구매를 그냥 구매를 하신 게 아니라 리셀러한테 사셨대요 어머 상품을 몇 프로 정도 폭리를 치해서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는 더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즈가 그 황금 사이즈라는 사이즈가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랑 여자랑 좀 많이 구매하는 사이즈 그 가격 그런 사이즈 대해서는 더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것 봐 내가 여기서 욕하는 거야 왕도권 많이 만들든가 그래서 이 가격 웃돈을 붙여서 이제 리셀러가 파는 가격을 리셀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리셀가의 그 뭐지 떨어지고 오르는 이 폭에 따라서 맨날 맨날 체크를 해서 여러 명의 컨택을 해서 주식이야 주식같이 가장 낮게 부른 사람의 그 가격을 마음에 염두를 해두었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보고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사셨대요 마지막에 코트를 이래서 그렇게 줄을 쓰는구나 리셀러들이 저는 뭐 실질적으로 구매를 리셀러에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막 붐인지 몰랐어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 티켓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아 그냥 이렇게 소비시장을 흔드는 행위는 소비자가 나서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입을 것도 아닌데 물론 그걸 또 개개인의 부도덕함에 다 저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조장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팍팍하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어쨌든 개인의 잘못만은 아닌데 아 이 리셀러는 좀 그래 그렇죠 진짜 좀 문제죠 이게 중고나라에 올라오는데 가격이 전혀 중고가 아닌 것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수집가들이 예전 레코드판 가치가 올라가서 비싸게 팔리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많은데 상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맥도날드 원피스는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발망 발망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번째 탄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패딩 점퍼에 들어가는 거위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타이틀입니다 답은 거위털을 졸라뽑아서 만든다는 그냥 뽑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평생 6주 간격으로 털을 뽑히다가 돌아가신다고 거위들이 털을 너무 막 강제로 뽑다 보니까 살까지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찢겨진 피부는 다시 꼬매준 다음에 다시 또 털이 자라면 뽑는다고 또 생으로 꼬맬 거야 사실 저도 거위털 패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입는다고 동물복지를 하지 않는 파렴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참 유해한 유해한 종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피부를 생각해 봐요 내 살점을 몇 주 간격으로 뽑았다가 꿰맸다가 뽑았다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참 이런 경우 우리 또 치킨도 많이 먹는데 또 닭들은 또 그렇게 사육되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입지 마시고 먹지 마세요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이 선은 뭐냐면 일종의 미안한 마음 혹은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겠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죠 맨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신 이거 패딩 한 벌에 들어가는 한 마리 거위에서 한 번 털 뽑을 때 나오는 깃털과 숨털이 140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계산으로 따지면 패딩 한 벌에 15마리에서 25마리예요 거위나 오리의 털이 필요하다고 한 벌에 이 정도니까 100벌에는 1500에서 2500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계 거위들에 너무 심하다 이거 따뜻하긴 하고 또 가볍고 그래서 또 그 다운 이불들 네 솜니불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게 그 어떤 영상 있잖아요 그 거위 털 뽑히는 영상을 보고 본 적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거를 넣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어쨌든 추우니까 전 추위 엄청 또 타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싶어서 보니까 요새 신소재가 엄청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오리 털이나 거위 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일반 폴리스테롤 그 신소재 재질 또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해야죠 네 마지막 단신 응답하라 그 시절 그 물가 아 요새 핫하죠 아 1988 보셨나요 두 분 다 아직은 안 봤어요 네 더 오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제께 저희가 회식할 때도 1988 얘기 엄청 하는데 못 끼어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 1988이 어쨌든 1988년대 88년이 저기잖아요 네 두 분은 또 90년대 이후 태생이잖아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들이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는 이미 90년대 중반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90년대 중반하고 이때하고 크게 차이 뭐 어느 아주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응답하라 1988에서 제가 그 생각났던 건 내가 잠시 잊고 살았던 그 동네 문화 골목 문화 그 골목에 집들이 옹기종기 있고 네 그 맞아 그 골목 집집마다 누구 내가 살고 거기 엄마 아빠가 뭘 하고 거기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콩나물 다듬으면서 아줌마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듬으면서 수다 떠시고 그러면 이제 골목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애들은 뛰어놀다가 애들 들어가면 골목이 정말 어두워지면 이제 그 등불 불구스름한 등불 그 밑에서 아버지들이 퇴근을 한 분 두 분 하시고 이런 풍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그려지네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다른 세상의 그 정말 이웃 골목과 이웃 저는 이게 잊고 살았던 그게 딱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맞아 저랬지 맞아 했던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게다가 근래에 보기 드문 저자극 드라마 어 사실 그 드라마에 그렇게 요새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강렬하고 자극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음 그냥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겪을만한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 드라마는 정말 그런 느낌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네 어 이번 마지막 단시는 그 시절 물가 네 거기서 막 이제 뭐가 얼마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방송에 그래서 추억 돋는 그 시절 글물가 롯데 월드콘이 그 당시 300원이었다 어 300원 지금 1500원이니까 4배 이상 진짜 싸다 상상했고 다섯배 상상했죠 500% 해태 브라보콘 해태 브라보콘 이거 기억나요? 저 때는 지옥이가 광고했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네요 네 몰라요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 해태 브라보콘 이거 몰라요? 아 알아요 그렇게 불러주니까 알겠다 참 아이고 아 아 당시 200원 나 기억나 나 이거 200원 주고 먹은 기억이 나 어 200원 큰 동이었어 나한테는 지금 1500원 어 거의 그리고 담배 88 600원 현재 디스 오리지널이 4000원이죠 전자오락 50원에서 100원 아 지금은 300원에서 1000원 아 그러게 저는 기본게임 100원이잖아요 네 지금 300원인가봐요 그렇죠 간혹 200원짜리도 있습니다 아 시중은행 예금금리 아 이거 이때 그 15%나 이게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거기 골목에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 중에 한 명이 바둑신동이거든 네 그래서 그 국제도에서 우승해서 5천만 원을 받은 거야 상금을 엄청 큰 돈이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돈을 막 이제 그 집에서 어떻게 할까 막 조언을 막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누구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 15%밖에 안 나오네 아 지금이면 당장 넣습니다 짱사라고만 와 진짜요 그때는 그랬던 시대요 이떤 지금 발전전이니까 네 정말 80년대 88년 이때는 우리나라 그 고도성장에 뭐 거의 정점에 거의 뭐 정점으로 막 치고 가는 그렇죠 성장률이 뭐 말도 못하게 매년 이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온 걸 사놨어야 되죠 아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얘기가 나와요 드라마에 드라마에 그 5천만 원 어떻게 할까 아 대치동에 그 강남에 뭐 어디 아파트 새로 올라온 거 그게 5천만 원 한다대 막 이러면 이제 옆에서 듣다가 아니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씩이나 해 막 이랬던 대사가 있어요 근데 당시 대치동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 현재는 11억 5천만 원 이야 2200% 네 그렇다고 대박이다 총 물가는 네 어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봤을 때 2010년 네 그러니까 88년 대비 88년은 39.172 2010년에는 110.05 음 180% 정도 180% 상승했고요 2015년까지로 오면 CPI 기준으로 1988년 대비 2015년 물가는 2.800가량 이야 이 평균 물가대로 상승한 게 전자오락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더 과도 상승이네요 아 그러네요 어 그쵸 아휴 저 때 그 저는 이제 89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네 3 4 5 6 7 8 9 10 아니구나 9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수중에 500원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음 남부럽지 않았어요 음 한 200원 정도만 있어도 네 그때 막 그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에서 뭐 우무 우무? 우무? 우무 그 우무가사리 그 우무 아 그거를 팔았어요? 응 그거나 뭐 저기 떡꼬치 하나에 뭐 100원 아 떡꼬치 피카츄 그거 얼마였어요?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당신들이 태어날 무렵에 초등학교에 들어왔다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업신여기면 다 갈 때가 아니라 내가 발망을 모를 수도 있지 말이야 어? 내가 발망 모를 수도 있다 이거지 아이고 그렇구나 아 포켓몬 아이고 포켓몬 저는 뭐 거의 저는 뭐 초등학교 5,6학년 때 이제 피구왕통기 이런 거 봤고요 그렇습니다 씁쓸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세세차이를 마구 느끼면서 네 소비 단신 까지 알아봤고 네 다음 코너 정말 저희 알토랑 같지 않습니까? 와우 소비 용어사전 네 다음 코너 네 요거는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대략 5회도 되지 않은 신규 코너 아 3회째입니다 네 소비 용어사전으로 네 패널을 통해서 여러 청취자 여러분께 최신 트렌드를 저희도 배우고 네 이번 이번 회 소비 용어사전의 단어 메스티지입니다 네 메스티지 풍격이다 진짜 이런 거니까 와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얘가 이래버리니까 내가 방송 되게 더 잘해야 될 것만 아이고 아닙니다 M A S S T I G E 네 메스티지 최근 식음료 업계 메스티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정의를 네 메스티지란 대중 메스와 명품 프레스티지 프로덕트의 합성어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 서비스 등을 즐기고자 하는 실속형 소비를 의미합니다 오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약간 그 엊그제 또 수능이었잖아요 네 나 지금 듣기 평가는 나도 나 지금 빨리 몇 번인가요 알맞은 거 쓸 코리시 1번 막 이렇게 오 좋다 네 아 어우 내가 진짜 막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단어만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근데 들어보면 다 아는 거야 좀 기네요 네 이게 뭐 먹방이나 콕방 같은 거 그러니까 작은 사치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새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계의 작은 사치 식음료 업계의 작은 사치인 거예요 프리미엄 제품 너무 비싸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기존 제품 대비해서 약간 비싼데 약간 이제 스페셜한 거 아 아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 뭐 무지방 유기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아 딴지 네 파는 제품들이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왜냐하면 또 친환경 제품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런 제품들이 좀 있죠 음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식음료 업계에서 이제 바람이 요새 불고 있대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네 음 근데 식음료 업계에 이제 짜왕 대표적이죠 짜왕 프리미엄 짜장라면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짜왕의 옛날에 그 짜파 저기 짜파구리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새로운 거 만든 거 이거 얘기했냐 너한테 아니 아니요 짜왕이 면발이 굵잖아요 네 드셔보셨죠 네 근데 비슷한 비슷하게 면발이 굵은 봉지라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우유탕 라면 봉지라면이죠 네 우유탕이 원래 큰 사발만 있었잖아 네 우유탕 라면이 봉지라면으로 나왔는데 짜왕 같은 면발 굵기라고 오 그래서 내가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가 아니라 네 짜왕 플러스 우유탕을 해봤지 면발 굵기가 비슷하니까 아 스프를 섞어가지고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아 한 석 달 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뭔가요 우짜왕 굉장히 긍정적이네 어 우짜왕 우짜왕 좋잖아 아 농심은 뭐하나 나 내 아예 훔쳐가지 않고 우짜왕 어때요 어때요 맛이 아 훌륭하죠 짜파구리도 훌륭하잖아 네 우짜왕도 훌륭해 왜 면발이 굵으니까 우유탕면 무슨 맛 뭐예요 그냥 그 빨간 라면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 메스티지에 해당하는 상품이 제가 그 G모 편의점에서 네 네 정말 사랑하는 G모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 감동적인 계란이 있어요 아 그것도 메스티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구운란에 비해서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런데 진짜 맛있더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프리미엄 짜장라면 뭐 앞에 프리미엄 붙으면 요새 먹는 거 먹거리에서 애초에 이게 재밌는 거지 애초에 프리미엄하지 않은 출발을 갖고 있는 식음료들 원래 라면은 인스턴트잖아요 냉동만두 인스턴트잖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프리미엄하지 않는 원래는 분류인데 그 안에서도 이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서비스를 즐긴다는 건 뭐냐면 비교적 합리적이라 함은 애초에 이렇게 출발 자체는 사실 편의성 혹은 저렴함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고컬을 추구하니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프리미엄 짜장라면이 암만 프리미엄이 닮았자 짜장보다 비싸지진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야 어찌 보면 좀 슬픈데요 그런가 자금사치라는 거 자체가 원래 슬프잖아요 좀 슬프다 진짜 우리 저기 뭐야 요새 저기 프리미엄 짜장라면 어떤 거에는 우리 셰프님도 사진 딱 들어가 있고 아 맞네 맞네 저렴한 냉동식품으로 인식되었던 냉동만두시장에도 프리미엄 제품인 게 나오고 이런 거죠 슬프긴 하지 이런 걸 감동으로 받고 하지만 아니야 너무 슬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계속 소비자들이 니즈를 갖고 뭔가 계속 요구해 그러면 뭔가 나와 맞아요 애한테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슬퍼할 것만은 아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전화를 드리면서 2부로 넘어가서 네 그 전에 광고를 살포시 하나 듣고 와야 될 텐데요 최근에 많은 광고들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도 금주의 신작 본황칠 제주황칠나무 본황칠 이노큐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본황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했던 어 제주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본황칠 딴지라디오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ddanziradio 영어로 딴지라디오 검색 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고발 정보 향유 즐거움이 널브러질 예정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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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